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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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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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박이다. 메리호원. 개네, 개네. 개또다, 이거네. 개또다던데 어떻게 말해? 개또다던데? 개처럼 귀엽다, 강아지처럼. 어떻게 해, 불어? 너 불어야 돼. 어떤 리액션을 원하는 거야? 아니야, 불어야 돼. 불면 돼? 어. 어.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스크 쓰고 불 순 없지? 이렇게 불러볼게. 아니다, 아니다. 스토리에 올려도 돼요? 야, 이게 아까운데, 이거? 뭐 들어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무슨 거야, 야. 뭐 반지 입고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지, 너? 반지 입고 있어. 야, 달다. 야, 이거 먼저 못해 아까운데. 이거 먼저 먹어도 돼. 효진이 형 들을까? 나이 좋지. 6시부터 6시 20분까지 무대에 달아볼 수 있어요. 여의 На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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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patient. adjusting. 당신이 형. 당신이 resonates. 당신 자신의 정신이 형. 당신이 형. 당신이 형. 당신이 형. 당신이 형. 당신의 뜻.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대전에 왔습니다 아 오늘 외처조선 대전 공연이 있는 날인데요 저는 이 공연에 출연하진 않지만 여기 대전 공연하는 분들을 응원하러 왔습니다 성심당에서 빵까지 사서 왔다고요 жив east 안녕하십니까 고액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때 난 외톨이 그때 내가 얘기했던 반원 조명으로 바뀔거야 조금 더 뒤에 있어야 될거야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극장에서 여기는 켜고 정확히 보여줄게 조명 그쯤 될거야 한 명씩 찍을봐라 한 명씩 춤춘다 오늘 대전 여행기 정말 즐거웠고요 대전에 가서 외초조선 공연을 봤는데 확실히 연습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재밌었고 마치 제가 무대에 서는 것처럼 긴장됐고 설렜고 벅찼습니다 저도 얼른 빨리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외초조선 화이팅 새로운 세상을 지어낸 I am Oya I am Oya